자, 오늘은 제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목동에 제가 나왔네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왜 부른 거예요? 오늘은 트로트계의 여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트로트계의 누구누구가 만났어요? 트로트계의 여왕 우리도 출신으로는 얼마 전에 지원이 만났고요. 또 꽤 됐지만 문이 옥지 만났고. 그런데 누가 또 있어요? 그분이 또 행사계의 여왕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설명서계예요. 딱 떠오른 사람이 없네요. 난리가 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완전 팬이래요. 누구예요, 누구? 누군지. 이 쯤 카페 오시죠. 이 쯤 카페에서 선배님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케이,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좋습니다. 행사의 여왕? 누굴까? 우리도 출신? 와, 금간디씨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제 참 전국의 아저씨들한테 힘을 팍팍 실어주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넘버원 힘을 내세요. 세상에서 모든 건 돌보드니까 다시 예전처럼 눌리기만 보자. 쨍하고 해가 뜬어요. 아저씨 넘버원 힘을 내세요. 아이고, 너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금간디씨가 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근데 강원도세요? 네, 고향이 춘천이고요. 네, 네. 이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홍천에서 다녔습니다. 아, 춘천에서 태어나고, 홍천에서 자라고, 지금도 자주 가시고. 엄마, 아빠 계신 곳이 춘천이시니까. 살아 계시고, 김철에도 계시고. 아이고, 진작 모셔야 되는데, 피디가 게을롯구만. 아, 아닙니다. 아, 아니면 시간을 안 내줬거나. 그러니까요. 야, 하여튼 너무 반갑고. 아, 반갑습니다. 야, 요즘에 전국에 요새 행사 다니시느라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다행히 또. 그리고 좀 공백도 있었고. 네, 많아졌죠. 그, 저, 오라버니가 한번 떴다가. 네. 지금 그 사이에 몇 년 공백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오라버니 뜨고 나서 바로 아저씨로 넘버원으로 간 거라서. 그래서, 오라버니와 지금의 공백은 없었고요. 네, 네. 무명 시간이 좀 길었어요. 무명 시간이 좀 길었고. 네, 이제 오라버니가 히트를 치면서. 지금은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할 얘기 많으니까. 이제 최강대로 같이 얘기 좀 나눕시다. 네,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내일 오세요. I was a little girl alone in my little world who dreamed of a little home for me. 네, 좀 편안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아주 편안합니다. 이야, 우리 금잔디 씨 뭐, 알아보시는 분들 벌써 아이고, 금잔디가 나왔네. 다 이러시겠지만. 네. 아니, 정말 요즘에 1년에 지구를 4바퀴 둔다는 분이십니다. 정말,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인데. 그, 저기 나온 지 얼마, 지난 봄에 나왔나요? 이게 저, 설렘? 네, 새 앨범이. 새 앨범이. 네, 3월에 나왔습니다. 정규 3집. 네. 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만 장 이상에 팔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비결이 뭐예요? 어, 비결은 그냥 금잔디만의 색깔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지 못하는데. 네. 잘합니다. 너무 겸손하면 안 되나. 저 노래도 잘하거든요. 아, 저도 많이 안 하거든요. 약간 느껴요. 네. 아니, 아까 제가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살짝 들려드렸지만, 바로 그 노래거든요. 아저씨 넘버원. 네. 가사도 좋고, 힘든 아저씨들. 네. 한숨만 진짜 한번 착 불러주세요. 저 카메라 보고. 아저씨 넘버원. 힘을 내세요. 세상 사먹는 건 돌고 도니까. 뭐 요정도 하고. 아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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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세상만 돌고 도니까 힘내시라고요. 이따가 한번 전곡을 쫙 듣는 시간에 제가 말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앨범 시장에서 이거 몇 달 안 돼가지고 만 장 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유통 판로도 많지를 않고요. 그리고, 음반은 사지도 않고. 네. 다 또 음원 다운받을 제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제가 금장기라는 이름이 알려진 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려지다 보니까 항상 정규 앨범이 나오든 메들리 앨범이 나오든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찾으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앨범이 뭐 한두 장씩 계속 팔리고 하다가 저도 만 장 나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야, 그게 첫 출가의 고속도로에서 팔리게 한 것이 덕을 보네.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고속도로만 가면 금잔디가 사용나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정말 정북에 계신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업을 주업을 하시는 분들 차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정말 금잔디를, 금잔디에 대한 CD가 모두 다 갖고 계신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정말 제가 낸 앨범들은 웬만한 화물차나 버스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금잔디가 너무나 큰 운을 타고 났나 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트로트라는 게 이렇게 우리 서민들 애환이 서려있고 힘도 힘도 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여러 장점이 많아요, 사실. 맞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트로트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사실 그런 가수 입장에서 봐도 트로트 한 곡을 띄우기는 어렵지만 한 번 뜨면 오래가잖아. 맞죠. 오래가죠. 맞아, 맞아. 이거 한 곡만 확실하게 뜨면 평생, 죄송합니다. 너무 속물적인 얘기를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장 없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별명 중에 하나가 행사의 여왕이에요, 금잔디 씨. 아직은 여왕 정도는 아니고요. 행사 공주? 공주에 여왕 등극하려고 막 칼 발버둥 치고 있는. 이미 여왕 됐어요. 좀 있으면 이제 황후마마대, 황후마마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행사의 여왕, 그게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딱, 막 엄청나게 약간은 좀 산만하잖아요, 행사장에 가면. 네, 그렇죠. 그들을 휘어접는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요즘 그런 거에 대해서 멘탈이 많이 정신이 없는데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더니 그게 오히려 과유불급, 좀 뭔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노래만 제대로 전달을 딱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가사에 같이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굳이 막 애써 몸을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제스처를 굳이 안 해도. 그리고 사실 제 필살기가 이제 애교였어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눈웃음 한 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유,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노래 부를 때마다 막 앵, 링크를 확 해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막 안 해도 노래만 전달을 해드려도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애써. 과하게.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하긴 뭐 금잔비씨 미모만 떠도 뭐 그렇겠지 뭐 하긴. 예쁘니까. 뭐 애교 애교. 필살기 애교. 큐.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 오라버니? 뭐 요정도 없고 이렇게 있거든요. 아우, 나 방송 진행 못해 이거. 진짜 녹았어. 근데 진짜 이게요. 제가 원체 애교가 없는 스타일인데 무대를 올라가서 어쩌다 이렇게 음악에 취해서 제가 이렇게 윙크를 해드렸더니 앞에서 앉아계신 어르신들, 오라버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는구나 생각이 들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과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점잖아지려고. 일단 좋아하시는 거는 해드려야지. 네, 네. 근데 이번에 만나 뵈려고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왜 강원 별명 중에 강원도 이효리가 아니고 왜 경상도 이효리 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 참 신기한 게 강원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보다도 경상도가 좀 흥이 좀 더 많아요. 많고 축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에서는 금잔띠를 대부분 다 알아보세요. 사진 찍어달라 하시고. 근데 어떤 분이 야, 경상도 이효리 아이가 이효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경상도에서는 이효리로 통하는구나. 그 정도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사투리도 경상도 사투리도 너무 자연스러웠어. 경상도님. 저 강원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트로트를 경상도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고. 그리고 원체 딱 무대를 서 보면요. 여긴 강원도다. 여기는 전라도다. 경상도다가 티가 팍 나요. 분위기가? 네. 강원도는 아저씨 넘버.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리듬에 그냥 박수 쳐주시는 정도고. 경상도를 가면 아저씨 넘버. 아싸. 이런 분위기고. 전라도를 가면 딱 들으세요. 들으시다가. 이런 분위기. 충청도는? 충청도는 좀 느려요. 느리다가 이제 끝에 2절 거의 끝나갈 때 그때 불이 붙으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난지를 안 하세요. 충청도는 불 한 번 붙으면 안 꺼져요. 아니요. 그래도 그분들은 빠른 분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박수 쳐. 자. 금지 언니. 노래 잘하자. 요즘 빨라지셔서 2절 끝날 때 치세요. 그렇죠. 많이 빨라지셨네. 추측도분들. 하여튼. 강원도도 좀 돌아다닐까요? 행사하러. 네. 강원도도 많이 가죠. 그래도 좀 강원도 출시라는 게 안 다르시겠다. 그렇지? 강원도 무대에 있을 때는. 네. 그 강원도분들이. 네. 굉장히 정이 많으세요. 확실히 정이 많아요. 잔정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강원도 어디 뭐 고향이 형천입니다. 뭐 충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엄마의 그런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많이 보내줄 수 있는. 뭔가 그. 모성이 자극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노래 부르면서도. 아. 고향이 벌써 강원도요 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아유 내 새끼 왔네. 친근감 있다. 내 자식이 왔네. 뭐 이런 박수를 보내주셔서. 아이고 내 새끼. 네. 강원도에 가서는 거의 긴장을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저 고향도 자주 오시고요. 네. 그 오라버니하고 아저씨 넘버버니 뜨면서. 저 몸값도 좀 올라갔나요? 왜 좀 세졌나? 아니 저는 그런 거를 별로 바라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고 뜨고. 방송용 멘트 말고. 왜냐하면 저는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올라가는 재미는 제가 느끼면서 인생을 더 길게 남아 있잖아요. 그 인생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점을 찍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죠. 그러니까요. 그 내려오는 그 길이 너무 겁이 나서. 지금도 정상을 찍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서서히 가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음악을. 아 이 정도 부르면 내가 온 없이. 많은 분들께 좋은 노래를 들려드렸다 생각할 때. 쯤 그냥 그때 한 번. 아 금잔디. 이 정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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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친구들 많겠네요. 네. 홍천에서. 결혼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많아요. 와. 네. 그러면. 홍천 친구들한테 인사 한 마디. 어머. 네. 오랜만에. 테레비로. 어. 우리 홍천초등학교 홍천여중 홍천여부. 동창 친구들 안녕. 어. 내가 이렇게 잘 돼서. 너희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해주는 바람에. 학교 때 잘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앞에 나가서. 그래. 너희들이 맨날 이렇게 시켜주는 바람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하게 됐단다. 항상 건강하고 잘 살길 바래. 홍천에서 보자. 와우. 이야. 그러면 홍천의 홍보대사다. 홍천 자랑을 딱 짧게 해준다면. 네. 어. 홍천이라는 곳은요. 우선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심 좋고 잔정 있고 뭐 화양강이 앞에 쫙 흐르는 그런. 정말 뭔가 산을 품고 있고 강을 품고 있는 그런 아주 아담한 정감 있는 곳이 홍천입니다. 뭐 여러분들 맛있게 잘 드시고 계시는 옥수수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팔봉산 아시죠. 아 팔봉산이 오고 또 등산 한번. 홍천에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이야. 진짜 홍천 홍보대사 하셔야 되겠네. 이야. 이 정도 뭐 금잔디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잔디씨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100% 오실 거예요. 네. 뭐 한 20년을 살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옛날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른들이 노래 많이 시키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그때부터 막 뛰어난 음악적인 재질을 보여준 어린이였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트로트를 원체 아빠 엄마가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항상 그런 음악을 즐겨 들으셨고. 제가 태교 음악으로 아마 그 음악을 듣고 태어났겠죠. 그래서 실제로 말을 트는데. 엄마 아빠 이게 말 튈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엄마 아빠 말을 트자마자. 노래를 부르더래요. 근데. 발길을 돌리려고. 라는 노래 아세요. 발길을 돌리려고. 이 노래로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신동인가. 이러고 났는데. 말을 곧잘 하면은. 그때부터 뭐. 피가 오나 눈이 오나. 파랑이 부나. 그래서 아빠께서. 테이프로. 그때 다시는 왜. 카제 탭 있잖아요. 거기다 녹음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테이프가 다 있었어요. 근데 말을 곧잘 하는 친구가 이제. 혀가 이제 막 떨어질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노래를 곧잘 하니까. 도내 어르신들의 사랑은 거의 독차할 수 있어요. 그러겠네. 그냥 어디 모이기만 하면. 시골에서 이렇게 사람방에 모이면. 아이고 노래 좀 해봐라 우리 아기. 이러면. 일어나서 또. 숫기가 좋았나 보다. 일어나서 꼭 노래하고. 그러니까 숫기가 좋은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 바구니를 제가 드러내드래요. 용돈. 거기도 용돈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예쁘다고. 야. 동네 스타였구나. 이때부터. 아마도 그 때부터 살림 미쳤니 제가 아니었나. 그러면 엄마가 제가 일부러 시키셨나. 그러니까. 야야야. 빨리 가져가. 큰 거 가져가. 큰 거 가져가.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아 그럼 내가 가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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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연스럽게 그냥 이 길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부르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강원제 춘천 KBS에서. 어린이 동요대회가 있었어요. 몇 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때. 네. 저희 이제 홍천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춘천에서 그런 게 열린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너무 곧잘 하니까. 동요대를 한번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준비를 다 시켜서. 동요대를 나갔는데. 거기서 최우선을 받게 된 거죠. 그때는 동요 불렀죠. 트롯 안 불렀죠. 동요 불렀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 친구가 정말 음악에 소질이 있구나라고. 엄마를 아셨대요. 그때부터. 나는 가수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를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동요도 부르고. 뭐 중학교 때는 또. 성악도 잠깐 했었고. 이런 이런 음악을 쭉 하다가. 트로트를 부르는 무대에만 서면. 너무 당차지는데. 다른 노래를 부르려고 무대에 서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오 그거 시원하네요. 그래서 아 나는. 그리고 공부도 소질이 없고. 아 나는 트로트라는 음악을 하게끔. 태어난 친구인가 보다라고. 혼자.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트로트만 줄곧 부르고. 각종 대회 나가서도. 트로트 노래로 수상을 하고. 지금의 금전기까지 오기는.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지금 장시간 얘기를 한 거. 어린이들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마디 요약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요. 그래요? 하늘이 내린 트로트 가수. 이 얘기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냥 제 운명은. 이렇게 선민들을 위한. 또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음악들. 좋은 음악들을 많이 선사해 드리려고 태어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건. 어떻게. 언제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준공식 할 때였어요. 그때 준공식에 맞춰서. 인천국제공항을. 널리 알리자.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로. 콘테스트가 열린 거예요. 기존 가수로는 인순희 씨가 선택이 되어 있고. 신인 가수로는 금잔디가 이제. 그때 당시는 제 가수 활동 이름이 박소희였거든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박소희라는 친구가 신인 가수로 등극을 해서. 기존 인기 가수를 쓸 거냐. 아니면 신인 가수가 영종도 공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홍보를 하게 맡길 거냐 해서. 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영종도 갈매기라고 해서. 영종도에 왔다 갔다 하는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갈매기로 표현을 해서. 만들어진 노래를 제가 불렀었죠. 그게 첫 데뷔죠.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앞두고 인천공항 새로 개장할 때. 네네. 그때 큰 계기가 참 좋았는데. 네. 좋았는데 이제. 그때 꽝. 떴어야 되는데. 떴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만에 듣고서 트로트라는 노래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가지고. 알리기가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미. 뭐랄까. 아이돌. 댄스 가수들이. 이미 평정을 할 때죠. 그러면 2000년이면. 정말 이후리. 핑클도 엄청 많고. Y.C.S. 뭐. H.O.T. 잭스키스. 네. 그렇게 한 8년을. 제가 문명세전을 했다가. 이제 안 되겠어. 저희 아는 교수님이. 야. 너 예명도. 네 노래가. 전국에. 금빛 물께누듯이. 일개 끔. 금잔지로 한번 바꿔보고. 본명도 박수희라는 이름이 좀 외롭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생년월일을 이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명도. 박수현이라는 이름으로 살면. 굉장히 부러워하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고. 금잔지라는 예명을 쓰면. 노래가 많이 알려질 것 같으니까. 해봐라. 그래서 뭐. 굳이 좋다는데. 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름 개명해버리고. 명을. 그리고 예명도 금잔지로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름 바꾼 지 딱 2년 만에. 어우. 이게 웬일인가요. 아니. 그분 어디겠어요. 나도 이름 좀 바꿀까 그러면. 그분 지금도. 그 장면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니.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스타가 되나. 왜요. 지금 미창서 선배님 정도면. 아유. 최고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요. 네. 아. 예. 출마를 놓고. 하하하하하하. 다시 출마를 놓고. 아. 술 잠시를 하지 마시고요. 네. 아. 그런 일이 다 있었구나. 그래도. 보통 이제 트로트 가시들이 참 뜨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유난히 더 오래 걸린 건 아니잖아요. 이해란 씨도 있는데 뭐. 그럼요. 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오래 걸린 건 아니죠. 네.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셨고. 네. 그때는 공황장애도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작년에. 왜. 제가 2015년도. 네. 3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도 잊어놓지 않아요. 날짜까지. 저는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게. 왜 아팠는지. 병원에 갔더니. 저도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주의자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 다음날. 내 일을. 앞날을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였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쉬어 본다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유롭지 못하게 계속 그냥. 늘 쫓기면서. 쫓기면서 살아왔던 저 때문에. 그 인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나니까. 아마도 안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공황장애라는 병이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무슨. 옛날 제일 무명으로. 막 힘든 시기가 아니고. 이제 막 떠오르는 시기에서. 인터넷 들어가니까. 다 나오더만. 맞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맨날 뛰다가. 잠깐.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걸 즐기지 못하고. 아파 버린 거예요. 오. 뭐. 30년 넘게를. 그렇게 그냥. 정말 쫓기다시피. 살다 보니까. 제가.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건강한 금자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해도. 몸이 안 따라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안 따라주고 하니까. 그냥. 저를. 포기했어요. 그래. 아플 대로 그냥 아프자. 여기서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나아질 병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공황장애가 막. 앓고 있을 때. 스케줄이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까지 차를 못 가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차로 못 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스테지스를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나면.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 잠깐 누워있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일어서서. 지나갈 때. 일어서서. 앉아있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도. 뭐. 어떤 해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난 아파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알게 된 건. 내려놓자. 내가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막. 안 아픈 척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노래를 잘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병이 됐던 거고. 화가 됐던 것 같아서. 그냥 나 자체를 보여드리자. 이제는 내려놓고. 믿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보여드리자. 믿는 그대로 보여드리자.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아프지 않아야지. 악을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아픈대로 즐기자. 아. 그래서. 좀 일찍 빠져나오신 거군요. 다행이네. 큰 다행인데. 해결책은 내려놓자였어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였는데.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알아요. 오요요. 끝이 없어 주저앉고 뿐. 일만하는 나와. 뻗지 못한 나의. 고단한 지금들을. 착한 그댄 실패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비고 비시름마다 선택의 지혜가 쌓이쥬. 4 to 5. 날기 위해. 내게 말게 가 있다는 걸 알기. 아이고 이제 뭐. 그 문영 시절도 겪었고. 네. 한 단계 또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졌던 공황장애 아픔도 겪었고. 네 아픔도. 이제 뭐. 정상에 오르셨으니까. 이 기간만 좀 길게 쫙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관리도 좀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이미지 관리도 잘하시고. 네. 꼭 이창섭 선배님만큼만 열심히. 정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제가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속스럽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 아유. 더 할까 그럼. 아유. 그러면 혹시. 롤 모델이 되는 가수 선배 있으세요. 네. 저는 여자 나훈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훈아 선배님을 뵈면 정말 같은 가수로서도 돈을 주고 그의 콘서트를 못 가본 게 지금 내 생에 환이 될 정도로. 언젠가 다시 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다하는 그 모습. 네. 각 노래마다 너무 달라요. 그 표현하는 표현들이 너무 다르고. 저는 그야말로 가수라는 이름을 적절하게 들을 수 있는. 아 그분이 아말로 가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제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정말 막 프로페셔널 냄새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처럼. 그분처럼 저도. 이야. 정말 여자 나훈아네. 금잔디가 표현하면 이렇게 곡이 달리 해석이 되네. 뭐 이런 소리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훈아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하는 금잔디 되겠습니다. 갑자기 나훈아 그분의 노래를 제가 또 사랑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차. 아 여기까지 하고. 이 세상에 이거요? 네. 아이차. 하나밖에. 둘도 없는. 좋다.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아이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이차. 좋았습니다. 그럼 오래. 아이차. 치트하면서. 아이차. 네. 그러면 여자 나훈아. 네. 이런 상을 보면서 가는데. 네. 그래도 먼 훗날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모습. 아. 그냥 금잔디라는 가수가 있음으로써 내 인생에 잠깐이나마 참 힐링되는 그런 나를 힐링을 시켜주는 가수였다. 네. 아 그런 가수가 있었지. 참 이 노래를 해석들을 참 잘하더라. 맞아요. 뭐 이런 칭찬 한마디를 모든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전 열마디도 바라지 않아요. 아 그런 가수 금잔디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좀 초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하미리 내린 트로트 가수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금잔디씨에게 트로트란 뭡니까 그럼 도대체. 그냥 저의 동반자예요. 저의 남편. 와우. 저의 자식. 저는 트로트라는 음악하고 그냥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위로받고. 제가 트로트라는 음악을 표현을 해서 매개체가 돼서 많은 분들께 전달해 주는. 그리고 또 제가 음악을 신곡을 한 곡 한 곡 내는 것들이 저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선별해서 곡 녹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곡들이 수백곡. 저희 자식들이 수백곡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저의 트로트라는. 제 동반자. 저의. 좋습니다. 정말 트로트를 엄청 사랑하시는 가수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요즘에 한참 뜨거운 노래. 네. 아저씨 넘버원. 이거를 기르면서. 네. 지금 이게 주말 아침이거든요. 아. 방송 나가는 실난데 지금. 네. 이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번 주말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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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넘버원. 힘을 내세요. 세상 사 모든 것 돌고 도니까. 다시 예전처럼. 일일이 만보. 쨍 하고 해가 뜰 거야. 소주 한잔 하셨네요. 계속 가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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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세요. 세상 삼오. 강원도가 닿은 성추 여신 금산 유편이랍니다. 핫고. 아니 왜. 아니 요즘 아니 프레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싫어. 금전디가 제일 예뻐. 나도 눈이 높아. 아무것도 금전디 스타일을 넣어야지. 이제 시집간 나이야. 아유 생각이 날 때가 있겠지만은. 지금 형들은. 머리를 그려는 어떤 남자상 이상형. 저를 재미있게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는 남자. 1.5원 남편으로. 1.5원 남편으로. 1.5원 남편으로. 1.5원 남편으로. 아 그래요? 너무 잘했네. 언제 보고 얘기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의 모든 얘기들을 해놓을 수 있는 인터뷰를 한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목 가슴속에 있던 머리가 또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좋은 경험하고 좋은 대화하고 힐링하고 갑니다. 우리 찬성 1세전 최고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배느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엑소니루. inevitableew.